네, CBS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김건현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의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죠.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0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야 간에 전훈이 감독이 있는 국회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여당의 5선이시죠. 권영색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관련 주요 현안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 당선되신 이후에 첫 출연이신 것 같습니다. 손으로 꼽아보시고. 5개월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판 열전 출연하시고. 그 이후에 잘 지내셨던 거죠? 네, 뭐 잘 지내는 건지 못 지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즘 국회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5선이신데 국회 경험을 다섯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국회 상황이 좀 기이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잘 지내느냐는 이 말씀에. 선뜻 대답을. 잘 못한 이유가 요즘 국회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국회를 2002년에 16대 때 들어왔으니까. 물론 중간에 두 번 쉬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여러 번 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런 정도로 대립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감히 갈수록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될 경우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갈등, 사회에서 갈등보다도 우리나라가 아마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도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갈등들이 사회 전반으로 또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갈등 해결로서의 정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갈등이 해소되는 장이 아니라 갈등이 시작되는 장이 된다는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계속 여쭙고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태도겠지요. 태도겠고. 그 태도를 또 이렇게 만드는 거가 또 코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코아. 코아. 핵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지향이 돼야 될 텐데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대결이 되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치가 그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다수의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수가 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선의 선배 정치인 의사 주신 말씀이고. 현안을 그래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이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도 요즘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이 문제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친륜계와 번개의 관점 안찰을 했다. 이 사실 또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네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당정 갈등에 대해서 우리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배경 하에서 이게 뉴스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부정적인 뉴스가 된다는 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치인들하고 특히 그중에 의사 출신 정치인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정치적인 얘기 그다음에 의정 갈등 얘기 이런 걸 편하게 들은다면 민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다고 그러고 오히려 좀 그거는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거가 어떤 당정 갈등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의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던데 윤상현 의원은 사실은 친한이라든지 친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어떤 개파가 있는 분이 아니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우연히 좀 빠졌다는 부분인데 그건 뭐 또 대통령이 일요일만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중에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나치게 부각을 시키고 이러는 거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날 사실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혹시 수도권 중진이 그런데 나중에 윤상현 의원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김종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만날 수 있고 대통령의 식사도 하실 수 있는데 비공개했는데 왜 굳이 또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부터 단독 보도록 언론이 나오게 하는 건 또 뭐냐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어가지고 아마 대통령실도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오게 대통령과 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또 그렇게 크게 언론에서 다룰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은 대통령와도 굉장히 가까우시고 한동훈 대표도 소통 잘하시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의 갈등이고는 그러면 언론에서 말하는 건 정말 그렇게 걸어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냐 글쎄요. 저도 사실은 따로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거를 사실은 선거 전에 왜 이완섭 실장하고 사퇴의 요구 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두 분 사이가 한 20년 이상 알아온 사이고 그러니까 그게 또 잠시 불편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좀 사그라들 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의정 갈등 문제입니다. 여야 의정 합의체를 함께 구성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야 그리고 정은 한 목소리인데 의료계가 내년에 무조건 백지화해야 된다. 백지화 전까지는 테이블에 오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지금 저는 의의 쪽 그게 의사협회인지 전공의협회인지 교수분들인지 아니면 학생들인지 어디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일치된 소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25년도 입시부터 백지화를 하자 이 부분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시가 시작이 절차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걸 백지화하게 되면 지금 입시에도 자체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분들 쪽에서도 받아들이고 26년도 입시부터는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거기는 유예는 아니더라도 그건 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의 대표를 누구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네요. 현재의 의협을 또 전공의 대표나 이런 학생들도 인정하지 않고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공의 쪽에서 지금 의사협회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인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의의 쪽에서도 들어오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 됐든지가 않아요. 다 같이 들어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의사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있는 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엇보다 그분들을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시가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러면 명확히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의제 제한은 없다. 출발이 중요하다. 하면서 어떤 2025년 증원 백지화랄지 혹은 장차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열린 듯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5년도 문제, 25년도 입학 문제는 내년 입학이죠. 그 문제는 아마 조금 쉽자,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게 제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같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협상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의협 같은 경우는 박민수 차원이 그동안 너무 강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환자도 어려우면 전세기라도 띄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너무 강한 말씀했기 때문에 협상 대상자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분 경질해야 된다.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야 의정, 내축이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지금 정 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장관하고 차관 아니겠습니까? 장차관, 조경 장관, 박민수 차관. 그렇죠. 그런데 장차관에 대해서 지금 갈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실현될 수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조건으로 삼는 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유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오는 거.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해도 또 더군다나 들어올지 말지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지금 이 위의 상황에서 여야의 이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책임 소재를 뒤에 묻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렇게 빼고 가자 이런 얘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물 진행해 왔던 주무 장차관을 갑자기 빼는 것 자체는 업무 연속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해결된 뒤에 어떤 이런 어수한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는 일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되니까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니까 어떤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어느 집단보다도 더 나름대로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로서는 지금의 어려움이 사실은 사회의 어려움이고 그다음에 의사분들이 바로잡고 고치려고 그러는 정신적으로 고친다기보다는 이게 사회의 어떤 의사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 마땅한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나오시라. 저는 일단 나와서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의원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심의가 열렸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 결론과 같은 불기소 의견인데 의원님께서 이번 결론은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요. 순전히 사실은 이게 범일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기록들을 보고 증거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면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범위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래봐야 이게 사실은 야당에서 당장 비판하고 나오는데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원에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있거든요. 이게 기소가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절차들을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교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다 밟을 텐데 그런데 그걸 수사심의위원회는 좀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를 해놓고 자신이 없어 하는 모습이다. 그런 것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저로서는 이거 그냥 정면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서 고발인,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 혹은 고발인 측에서 다투병을 거기에 따라서 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오히려 수사심의를 검찰총장이 결단한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무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아서 그 절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신력이 있는 것이냐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어떤 면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이게 갈등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검찰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의 이러한 불기소 의견을 들으신 분들은 법적으로는 책임 없는 건 알겠다. 어떤 형사처벌 결과가 아닌 건 알겠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마저도 어떤 부적절한 처신은 맞다.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혹은 사과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견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책임을 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관련한 거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여기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사과를 하고 또다시 사과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불교처분이 끝으로 더 이상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야당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심의위원회가 됐건 무슨 그전에 수사가 됐건 이런 거 인정하지 안 하고 특검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지금 요즘에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는 부분이니까 이제 야당도 특검과 탄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형편이 나은 편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외부적인 환경도 불확실성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좀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게 안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위 서플라이체인이 나눠지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될 우려가 있고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남북관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체방정식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고민을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내 문제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진전을 못 시키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고 정치인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말 챙겨될 걸 놓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우리 전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또 지금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딸과 전 사위에 관련된 의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인데 이것도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저도 검찰 한 10년 남짓 검사 생활을 했었는데 검사들이 우리 검찰이 지금 지난 2년여 동안 뭐 했나 싶은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권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통내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도 갖고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도 지금 4년을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4년 전에 고소됐다는 거 같잖아요. 도이치모터스도 거의 한 3, 4년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있다. 지금 한참 다른 일에 매진해야 될 때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반성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지 지금이라도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순전히 사건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수사 관련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시고 어떤 국제정세 부분을 또 말씀하셔가지고 중국 통일이긴 하시지만 미국 대선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붙게 되고 내일 이제 아마 우리 오전에 TV토론이 진행될 것 같은데 좀 볼만하겠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를 보고 계세요? 글쎄요. 우선 TV토론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선 TV토론을 이미 한두 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스... 처음 두판이죠. 물론 다른 자리에서 했던 거는 있습니다만 처음이고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지금 약간 소위 컨벤션 효과가 이제 거의...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의원에 올라와서 다시 이어가느냐 마느냐에 좀 결정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 또 우리의 외교 정책,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책, 또 여러 가지 통상 관련 문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때 지금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한 번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좀 불확실한 부분이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좀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 원래 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노선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과 관련된 양자관계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주는 문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씩 지금과 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FTA의 존치부터 시작해서 다른 관세나 무슨 무역 자체나 무역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우리 차량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리 주출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국의 보호정책 때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꽤 많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 그게 대부분 변화가 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치밀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각 신화료별로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글쎄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8.15 통일 녹트린을 발표를 했는데 한 2분 나왔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신 게 어떤 평가의 부분이 있었다고 들으셨는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과 북,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어놓은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통일은 지금 통일이 얽게 되니까 어떤 통일이라도 하자라는 얘기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한 데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각에서는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서 통일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느 나라나 독재국가에서도 민주주의를 국호에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걸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통일론 들으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남북관계는 너무 좋지 않은데 사실상 흡수통일을 얘기하신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북한이 붕괴에서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얘기는 어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 읽은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원이 오랜만에 모시고 좀 깊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남북관계 문제를 좀 좁혀서 좀 길게 좀 모실 수 있겠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가서 좀 아쉽게 오늘은 분이. 시간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 저녁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